전통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잡하고 유연하지 않으며 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관리해야 할 포인트도 많은 것이 일반적인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루커스 캠퍼스 패브릭은 단 하나의 IP관리 포인트로 모든 스위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최대 1800개 포트까지 하나의 논리 스위치로 확장 가능합니다. 하나의 논리적 도메인은 관리 모듈 역할을 하는 컨트롤 브릿지와 포트 익스텐더라고 하는 액세스 스위치로 구성됩니다. 모든 포트는 컨트롤 브리지의 가상 포트로 확장되어 전체 포트가 하나의 논리적 스위치로 구성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및 설정 값도 자동으로 동기화하기 때문에 수동 작업으로 인한 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 레벨의 스위치에서도 컨트롤 브릿지에서 지원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및 보다 훌륭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의 단순화 및 일관된 기능은 네트워크 유지와 문제 해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페닝 추리 프로토콜을 제거함으로써 액티브 스탠바이가 아닌 모든 포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은 효율성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포트 익스텐더 스위치와 컨트롤 브릿지 사이에서의 링크는 자동으로 링크 애그리게이션으로 구성되어 장애도 줄일 수 있고 부하를 분산하여 성능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또는 링크 장애는 성능 저하 없이 즉시 복구됩니다. 캠퍼스 패브릭으로 높은 효율성, 저비용, 그리고 유연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omscoop.com을 참조하십시오.